피나가자 피나가자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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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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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빠 여기 있어 어! 밖에 구경할거야 현민이 돌아오 자기 문 잠갔지? 기낭간다 오늘은 12월 31일 내 마지막 38살 으으! 이 주민이 서른아입니다 오늘 안 잘거야 오늘 안자면은 서른여덟이야 계속 보는 거지 데려오는 건 아니지? 안 돼 안 돼 봄이 쏜다 봄이야 이리와 봄이 이리와 봄이 이리와 봄이야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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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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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잘 사녔구만 나오면 싸는 건데 잘했어 우리 공장 잘했네 너무 잘했네 너무 예뻐 봄이 잘했네 택해라 두파리 보러 가자 두파리 뭐 먹고 있다 뭐 먹고 있다 뭐 먹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욕했어 목욕했어요 목욕했는데 벼룩 나오더라 벼룩? 어 야 얘는 개다 개야 먹구 개요 개야 얘 강아지 아니야 개야 오 너한테 강아지 오 너한테 강아지 여자 이름은 각도팔 세잖아요 각도팔 각도팔 세잖아요 근데 저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완전 귀여워 얘 진짜 귀여워 야 이거 약간 미테린 거 얼굴인데 응 귀여워 왜 버들버들해 응 응 응 귀여워 집 앞에 지나갔다고? 삼두가 데려온 거야? 응 어 삼두한테 보네 저희 삼두는요 젊은 사람이 셋이 모여가지고 삼두가 키워야지 어떡해 눈이 왜 이렇게 쪼끔해 이경미야 그쵸 눈 진짜 쪼끔해 왜 수술자 이경미라고 했어 어 다들 수술자 이경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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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펪씨 밥먹어 조펪 밥먹어 조펪 밥먹어 응심이 작은 바게 배로 그렇게 큰 맛이야 그러게 못생겼지 시현아 기다리게 naught 조펪 밥먹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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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고 꼭 밥먹어 어이구 이제 잘 먹네 돼지다 돼지 생각보다 통통했어 빨리 쥔야줘야겠는데 이 마당에 있는 집이 못봐야 되는 건가요? 이 집 마당에 있는 집이 진짜 이건 걔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 이 외모를 쉽게 아무도 못봐야 돼 난 불러온 거 있으니까 나한테 연결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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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또 봐라 아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박두팔이 아이고 아이고 장난친다 박두팔 가려고 여러개 또 샀어 이거 뭔데? 진짜 이쁘게 좀 더 이쁘는 사람이랑 찍어놔요? 애기야 오빠가 전혀 우리 비웃는 거 아니냐고 꼼꼼갈라라 해줬다 귀여워 아니 귀여워 그렇게 알았으면 제일 귀여워 그건 그래 어디 품에서 잤을 때가 대박이지 아이고 귀여워 진짜 못생겼어 근데 수로보다 얼굴이 아 수로보단 나아요 수로보단 어 수로보단 귀엽네 수로보단 수로보단 아니 생각보다 주둥이가 짧아서 나는 좀 귀여운 거 같아 네 수로보단 귀엽네 수로보단 수로보단 응 난다 진짜 못생겼다 아이오 발목아 추워 추워 어떡해 아휴 애기 애기 아 ustedes 저저렇게 떠냐 박두팔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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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잔다 오 잔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아유 여기들 일로 와요. 몰라. 아니야 몰라. 아 오늘 몰라. 안녕히 계세요.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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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우 안 들려. 도둑에 갔다고? 어. 어. 지금 도둑에 안고 계셔. 진짜요? 어. 아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아 눈물 나. 뭘 눈물 나. 눈물 나고 좋아. 지금 간다고? 어. 대박. 도팔이 분양 간 거는 이제 끝이야? 어. 그러고 이제 끝난 거야? 한편으로 끝난 거야. 한편이 아니라 그냥 저기 잠깐. 도팔이가 있었네. 각도팔. 야 도팔이 이렇게 잊혀지는 거야? 어 잊혀졌어. 너무 안 섭섭해하는 거 아니야? 각도팔 아니야. 씨. 아우. 확격해. 도팔이 갔어. 도팔이 간다고? 갔어. 데려가실 때? 어. 어. 해피엔딩이야. 아까 됐어. 뭐야. 간다. 밥 먹으러 가자. 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우. Ooh, große prá través. 호우. 우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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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넓어 아이고 넓어 집이 좋아 가봐 오니까 좋지 아이고 귀여워 물 봐봐 볼게 응 봐봐 볼게 커피도 싶어 나 커피? 그래, 이 맛이야 머리떡 볼게 이거 뭐지? 내 거요? 아닌데? 홍산에서 제일 좋은 건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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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백관 오, 멋있다 하나, 둘, 셋, 시스 에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시스, 시스, 멋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어 오, 진짜 웃겨 오늘 진짜 행복해 보였다 진짜 고소하다 우와 진짜 고소하다 우와 정말 거북이가 돼버린 거냐 고마웠습니다 우와, 왓씨 왓씨 딸기, 딸기, 딸기 됐다, 됐다, 됐다 우와, 고소하다 어머 야, 우리 손이 어, 자기 하나 한 번 많이 퍼서 같이 먹자 이제 그만해 됐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에이, 잘했어 봄이 나만 안 반기는 것 같은데 기존 것인가? 그니까, 봄이야 엄마 왔잖아, 엄마 어? 엄마를 막 지나쳐 어머 이제 봤어 어? 어? 어, 엄마는 왜? 엄마는 왜 안 반겨? 봄이야 왜? 엄마 지금 춤추어? 에이, 엄마 싫어 까치 까치 설라를 멈스타 하흐흐흐흐흐ievers 술... 먹은 것 같은데 뭐 응? Non 너 응주운전 하지 말라 그랬지 어우 나 이거 yd 하윽 йaw 우주쇼 아휴이 진짜 멋있다 아, 발 inflisoftDas다 아 맞다 그럼 내가 이걸 씻고 올게 분위기 내자 연말이니까 뭔데? 촛불 켜? 지금부터 5분간 부모님께 저 죄송한데 엄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 막 섭니다 아 우리 꽁뚜가 빛나게 졌어요 내가 못 바라지는 거냐? 원래 이랬는데 내가 편집으로 잘 살렸다가 요새 내가 못 살리고 있어 너 니가 가면 안 돼? 아니 내가 봤을 때 남쪽으로 트립이나 그렸어 우리 서로 책도 좀 읽고 소개를 조금 더 그건 너무 이중적인 거 같애 내가 나가서 나한테 관심 받는 게 불편하다면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나는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나는 관종이긴 한데 관심 받는 것도 싫어 주목받는 걸 싫어해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아니야 너 좋아해 그러니까 밴드를 하고 했지 근데 대신 리더가 돼가지고 어떤 큰 결정 어떤 뭐 연합체에서 뭔가를 하는 건지에선 좀 부담을 입혀 그거를 싫어하지 완전 싫어하지 근데 그거 외에는 그냥 관심 받는 건 너무 좋아 그건 맞아 준우이는 관심 종자거든 맞아 관종이야 그건 확실해 관종은 나도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너 얼마 전 인정했잖아 나는 옛날부터 인정했잖아 내가 관종인데 내가 관종으로서 버틸 수 있는 게이지는 여기까지야 근데 이만큼 넘어섰어 그럼 거기서부터 부담스러워 야 그럼 관종으로 끊어야지 여기서부터 구독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그게 부담스러워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야 나는 아이돌이랑 연기자 같은 자기들이 하려고 선택한 거잖아 근데 쿠카메라 울렁증이 있다는단 말이또 그건 개뻥이고 아니 근데 나는 그것들을 인정해 왜 또 그걸 인정해 난 인정 안 하면서 너무 관용적인데 개새끼야 아니 근데 나도 옛날에 밴드 할 때 무대 공포증 갑자기 생겼었잖아 아 그래서 넌 근데 그래서 간 뒀잖아 그런데 트라우마성에 뭔가 골로 가는 게 아닐까? 한 번 공연을 엄청나게 실패했어 내가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뒤부터 무대 올라가는데 손발이 막 덜 덜 덜 덜 떨리는 거야 그전까지는 진짜 남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와 그때 너무 무서웠어 지금 생각하니까 소름 돋았고 털 쓴 거 봐 그리고 그때 그거 또 상대결절 같은 거 왔었잖아 상대결절 왔었을 때 그치 옛날에 되게 미성이었잖아 예? 예? 야 내가 그때 활동 계속했으면 성시경치고 없다 아니 근데 형이 전화할 때 목소리를 더 깔아 그렇죠 깔은 게 아니라 정리하면서 뱉으려고 안 그러면 막 아무거나 나를 말 더듬을 수 있단 말이야 아 또 그때 그 perm 아 뻗게 봐 그리게 있잖아 정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본 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 그거 맞춰 입던 게 아 네 잡제바 대 회사님 잡제바 2개 계란후라이 빼주세요 난 몰랐어 지금도 몰랐어 되게 깔려. 아 근데 남자 중에는 별로 그런 사람 없거든. 근데 형은 약간 그래. 맞아. 아 내가 또 이제 감사 생활 좀 했잖아. 진짜 혼자 봐야겠다. 아 진짜 우습게 보이면 장난 아니야. 근데 1개월 만에 우습게 보였어? 우습게 보이고 맨날 쎄쎄쎄요. 선생님 나 배고파요. 어 그래? 아 선생님 여기 여기. 아유 돈이 돼. 야! 아우 담배 사야 되는데. 핑크퀸 거야? 아 진짜? 아 중고등학교인데. 아우 핑크퀴. 아 진짜 핑크퀴. 어 근데 이게. 아 그때 좀 이게 좀. 그러니까 좀 인정의. 달도가 이상해졌어. 이상해졌어. 본인 인정. 의미하게. 나중에 계기로 줘요. 충청도 사람이냐고. 계기로 들어갔었던 거죠. 아 그러신가요? 아 그래요. 그래 이래. 죽었슈? 야 근데 결국 충청도에 왔네. 그렇네. 오! 오 씨. 결국엔 죽 정도 사람이 됐어. 오 그렇다. 이야 약간 성경지명 있네. 어 경호다. 아이고. 경호야. 아 마이찬. 아 마이찬. 마이잉.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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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찬, 안녕하십니까? 네. 응.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네. 경호와 사과 고마워. 네. 마이찬이스. 어디 가야 돼? 잠시만. 잠시만. 사과 및가 찍을 까봐요. 보이래요? 어?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도착한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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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경호야. 어 경호다. 응. 괜찮다. 경호야 안녕. 됐다. 안녕. 안녕. 마이홀푸부의 약붕조개기 떡국 준비! 굳었다 안 죽어 안 죽어 회장님이 주신 떡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자 올해 대박 나자 그러자 와 다 됐다 다 됐다 김까지 올리면 여기 둘 다 앉진 못해 후추는 기호에 따라서 먹겠습니다 어우 좋다 권영아 하다 하다 집에서 부르스타를 끼고 먹는다 고맙다 네 덕이다 진짜 아 뜨거 안녕 내 아침밥은 집에서 먹겠다 아무리 부르스타지마 부르스타라도 먹겠다는 의지 네가 나보다 나이가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지만 권영아 집밥 먹는다잉 권영이 만든 거야? 응 권영이 살아있나? 응 권영이 너 외식하다 걸리면 진짜 가만 안 둔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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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